그런즐 깨어 있으라 어찌하여 자느냐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sm6 삼성의 멋진 차량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차량 저희 매장에 굉장히 많은 매물이 있어요 지금부터 sm6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집중해 주시면 아마도 많은 차량을 보실 수 있을 거에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중고차 매물을 소개하고 있는 굿모닝총학들 일련보증업체 김기범 대표입니다 바빠서 못 오시는 분 지방에 멀리 계시는 분 제 영상을 통해서 중고차 시세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저희 매장에 보시면 저희 매장은 참고로 수원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sm6를 브리핑해 드릴게요 추첨 매물을 같이 드릴게요 타야 되는 차 타지 말아야 되는 차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장에는 212대가 있어요 많은 차량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2.0 중에서 알리와 프리미에르만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 알리 차량만 볼게요 이 중에서 새로 들어온 차량이 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성비 좋은 차량 위주로 가장 저렴한 차들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차 장고장 안 나는 차 선별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량 한 15대 정도 추천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델이에요 알리 등급 64,000km 1270 16년식이죠 자 이 차량 가져온 절만 되지도 않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매물이에요 자 이 차량 현장에서 찍었습니다 현장에서 매입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이 약간 흐릴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차량 보기 전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하지만 죄가 우리로부터 좋은 것들을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볼게요 현재 상품화 중에 있습니다 상품화 중에 있구요 완전 무사하고 1인 신조 그리고 키 2개 1270만원 너무 저렴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알리 등급 신차가 대비 반토막 됐죠 자 렌트 이력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력 전혀 없어요 그리고 미세누위도 전혀 없죠 자 이런 차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무조건 사야죠 이런 차는 사야 되는 차입니다 자 들어온 지도 4월 25일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옵션 뭐 있을까요 뒷좌석 공간 예쁘죠 하이패스 룰밀러 블랙박스 들어갑니다 트렁크의 공간 아직 새 차 안했습니다 현재 상품화 중에 있어요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 파킹 들어가죠 그리고 커플도 이이고 들어가는 모습 시트도 상당히 사용감이 없어 보이죠 열선 시트 들어갑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들어가죠 전동 시트 들어가구요 옵션 좋죠 일단 첫번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차량 추천드릴께요 두번째 차량 아 이 차는 오늘 계약했습니다 두번째는 2차구요 이 차입니다 검정색 바디에요 색상 너무 이쁘죠 이 차량 어떤가요 색상 너무 이쁜 검정색입니다 색상 너무 좋죠 검정색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도 어때요 끝내주죠 1460만원 59,000키로 17년식의 알리 성능 점검 완전 무사고 이런거 사야죠 렌트 이력 없음 미세누도 없음 아 이런 차는 누군가 다 살겁니다 금방 팔려요 블랙박스 하이패스 S링크 들어가구요 핸들 열선 조명 조절장치 크루즈 컨트롤 DIS 다 들어가죠 대충 옵션은 이정도 네 들어갑니다 안마시트랑 같이 들어가네요 전동시트랑 1460만원 나쁘지 않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 LED 정말 예쁘죠 SM6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SM6는 SM5 후속 모델이잖아요 동급 경쟁 차량으로는 보통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현대 소나타 그리고 그리고 세븐의 말리부 또는 기아의 K5 폭스바겐의 파사트 혼다의 오코드나 뭐 도요타 캠리나 니산의 알티마 정도 포드 몬데오 정도 있습니다 같은 동급 차량이구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가성비는 당연히 으뜸은 SM6죠 세번째 추첨 차량 볼게요 SM6 이 차량입니다 하얀색 바디입니다 예쁘죠 로고를 좀 바꿔놨네요 어때요 하얀색 바디 너무 이뻐요 완전 무사고 알리 등급 파노라마 썰루프는 없네요 썰루프 있습니다 썰루프 있고 그 다음에 S링크 통풍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멋진 HUD 스피커 들어가네요 탈리스만거 네 타이어 트레드 어때요 괜찮죠 멋있습니다 헤덥 디스플레이 들어가구요 룸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이 차 옵션 되게 좋네요 그리고 베이지 시트네요 이 부분에 약간의 좀 볼딩 튜닝 약간 있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구요 그리고 기아 레버가 좀 바뀌었습니다 기아 레버가 그리고 S링크 들어가구요 내비게이션 버튼 시도 안개등 디자인 예쁘죠 그리고 범퍼 예쁘구요 전체적으로 일자형 리얼 램프도 예쁘고 듀얼 머플러 그리고 베이지 시트 이 차 굉장히 전에 탔던 분이 자기차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나름 자부심이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파노라마 썰루프 어때요 이 차 너무 이쁘죠 성능 점검 렌트 이력 없음 사고 전혀 없음 아 이 차 너무 좋아요 그죠 전혀 이 차 너무 좋아요 완전 깨끗합니다 깔끔합니다 디자인도 정말 예쁘구요 금방 팔립니다 이런 차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있는 차량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됩니다 다음 차량 이 차량도 역시나 S링크 118만원 파노라마 썰루프 93만원 19인치 휠 바꿔놨네요 아 19인치 휠 64만원 청색입니다 진한 청색이구요 그리고 전동 전동 시트 통풍 시트 모두 들어갑니다 그리고 19년식 그리고 43,000km 주행굴이 좋죠 1590만원 성능 점검 자 깨끗합니까 아하 트렁크 리드 교환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누인은 없습니다 렌트 이력 없네요 나쁘진 않습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주차장도 청색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안성맞춤이죠 거기에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파노라마 썰루프가 루프에 장착되어 있구요 그리고 S링크 들어가구요 19인치 휠 들어가구요 일단 외관상 멋진 것들은 다 집어넣네요 이 차의 전주인분은 외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합격 다음차 볼게요 다음차량 현재 상품화 진행중인 차량입니다 사고문제 보겠습니다 오호 이 차는 꿀이네요 꿀 뒤쪽만 W 팡금하나 찍혀있구요 미세눈은 없습니다 이런차는 꿀 꿀이죠 꿀 너무 싸요 1160만원 16년식에 64,000km 검정색 바디입니다 현재 상품화 중에 있구요 현재 입고했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차량도 추천드릴께요 다음차 보겠습니다 오늘 15대 정도 SM6 추천드릴께요 자 이 차량 완리 등급이에요 SM6 완전 무수하고 그리고 썰루프 있구요 S링크 들어갔습니다 포미력도 없네요 이 차 깨끗합니다 검정색 바디구요 파노르마 설루프 멋지게 장착되었어요 어떤거에요 시트 사용감 깨끗하고 별로 사용해보지 않은 느낌 느낌 너무 좋죠 그리고 앞좌석 너무 깨끗해요 이 부분도 아주 깨끗합니다 S링크 들어가는 모습 보이구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요렇게 핸들 열선 도어 캐치도 깨끗하죠 전동 시트 부분 뒷좌석 열선 시트 타이어 트레드 대략 한 70% 이상 기스도 안보이죠 버튼 시동 하이패스 룸밀러 크로츠 컨트롤 기능 DIS 통풍 시스템 열선 같이 들어가죠 끝내주죠 너무 좋아요 이런 차 1399만원 10만키로 10만9천키로 17년씩 성능점검 올 A 너무 좋아요 올 A 올 A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합니다 합격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하얀색 바디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합니다 1520만원 1인 소유 아하 내용 너무 좋아요 19년식에 5만8천키로 가격 너무 착하죠 멋지게 다이아몬드 들어왔구요 성능점검 먼저 볼게요 아하 하나 둘 셋 네개 나갔네요 으흠 큰건 아닙니다 매판 교환만 있기 때문에 큰 사고는 없어요 단순교환입니다 위세누유 없네요 깨끗합니다 렌트 없구요 단순교환이 네개가 있어요 이 차는 일단 연식 좋고 다 좋네요 다 좋아요 에스링크 들어갔네요 마사지 시트 당연히 들어가구요 파널마설루프 들어갔구요 가격만 좀 싸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데 가격이 좀 교환에 비해서 싸지가 않네요 이 차는 일단 가격이 떨어지면 추천드릴게요 현재는 보류 가격이 좀 비싸요 1300만원대 까지 떨어지면 딱인데 아깝죠 조금 연식이 너무 좋아서 그런 듯 아무래도 가격이 좀 비싸요 교환 대비 단순교환 네개 있는거 치고는 가격이 좀 비싼 느낌이 듭니다 이 차량 보류할게요 다음 차량 자 이 차량 보겠습니다 들어온지 지금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차량입니다 검정색 바디에요 69,000km 19년식 무사구 무사구 에스링크 축구방 감지기 들어갔습니다 휠 깨끗하구요 매입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현재 상품화 중에 있습니다 서로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진이 약간 흐리죠 서로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통풍시트 다 있구요 랠선시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뒷좌석 공간 깨끗하게 사용 잘하셨네요 에스링크 들어가구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들어갑니다 검정색 바디 너무 이쁘죠 이 정도면 사고 펜다 교환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위세뉴요 전혀 없네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렌트력 없네요 이런 차는 사야죠 이런 차 괜찮습니다 단순 교환 한개 펜다는 뭐 귀엽죠 이 차가 훨씬 낫죠 괜찮죠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아하 이 차는 조금 가격이 1600만원대네요 자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요 39,000km 하지만 16년식이 39,000km 16,500,000원 타노르마 설루프가 있나요 아하 우윳빛 베이지 시트네요 그래서 가격이 1600까지 올라왔네요 아 이 차량은 아무래도 시트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차선이탈까지 추가 됐네요 아무래도 옵션 때문에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거겠죠 휠도 좀 다르죠 그리고 일단은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하지만 뒤쪽으로 앞쪽으로 하나씩 먹었네요 미세누이 없고요 이 차량 너무 이쁜데 아 추천드리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가격대가 너무 비싼듯 합니다 현재 교환 대비 교환이 지금 두개나 있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이 차 보류 저는 보류할 것 같아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은 검정색 바디입니다 검정색 바디 SM6 1570만원 파선이 있네요 43,000km 1900 그리고 19년식 타이어는 좀 달았네요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는 거의 다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 다 있죠 그리고 파노르마 솔로 프로 멋지게 장착되었네요 98만원 들어가죠 그리고 뭐 다른 옵션은 뭐 없어 보입니다 딱 이렇게 들어왔네요 추가 옵션 성능 점검 기록부 완전 무사고 위재료 없음 렌트 이력 없음 깨끗합니다 이 차도 변수가 없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매우 짧아요 이 차는 추천드릴게요 주행거리 짧은 차량 원하시는 분 연락주세요 자 다음 차량은 이제 950만원입니다 1000만원 이하로 추천드릴게요 아 놀랍게도 이 차고 무사고에 1인 신조네요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겠습니다 오호 후두 교환 하나 펜다 교환 하나 요정도는 뭐 봐드릴게요 미세누용 없음 깨끗합니다 렌트 이력 없네요 합격 일단 성능 점검 기록부는 합격입니다 12만키로 16년씩 950 가격 메리트 있죠 요정도면 1000만원 이하로 SM6 가져가면 괜찮지 않아요 좋아요 알리등급 1인 신조에 S링크에 LED 헤드램프 들어가고요 LED 헤드램프 들어갑니다 그리고 19인치 휠로 교체를 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대략 70% 정도 남아 보이고요 키 두개 있습니다 나름대로 병적관리를 했다고 저희가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이피스 룸밀러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S링크 다 들어가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갑니다 그리고 멋진 우드그레인 들어가고요 고급스럽죠 이 차도 합격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950만원 너무 좋아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이 차 금방 팔릴 것 같아요 가격 950이면 괜찮잖아요 다음 차량 자 오늘 오늘 SM6 15대 정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멀리 지방에 계시거나 바빠서 매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이렇게 영상 보시면 너무 좋잖아요 자 이 차량 어떤가요 번호판 교체해 놨네요 신규 번호판으로 예쁘게 이렇게 디테일한 디자인까지 센스가 있습니다 젊은 분께서 사셨던 것 같아요 940만원 9만 7000키로 가격 좋죠 사고가 없다면요 아하 하나 둘 셋 넷 오호 여섯 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환 많은 건 추천 안 드립니다 하지만 골격까지는 심하게 먹진 않은 것 같네요 이 차량은 혹시라도 싼 맛에 사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추천 드릴게요 골격은 먹지 않았으니까 외판만 먹었으니까 하얀색이니까 그리고 깔끔하니까 추천 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레이 색상이네요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레이 색상인데 예쁘죠 그레이 색상 시트는 놀랍게도 베이지 시트 너무 이쁘죠 오호 제가 지금까지 봤던 차 중에서 이 차가 제일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파노르만 설루프까지 있고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가격도 싸잖아요 1150이면 그리고 이렇게 멋진 베이지 시트까지 시트도 굉장히 깨끗해 보여요 어떤가요 이 차 너무 이쁘죠 금방 팔릴 것 같아요 사고가 없다면요 안타깝게도 두 군데 단순 교환이 있네요 하지만 외판이라서 추천드릴게요 비세누이 없습니다 너무 좋죠 렌트 이력 없고요 이 정도면 합격 이 정도면 좋죠 이 정도면 뭐 땡큐죠 혹시라도 자녀분들한테 선물용으로도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만족스러울 그런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19년식입니다 멋지네요 1490만원에 19년식 가격 괜찮죠 56,000km 알리 등급 성능 점검 아하 하나 둘 세 개 먹었네요 단순 교환 뒤쪽이니까 추천드릴게요 비세누은 없습니다 렌트 이력 없고요 검정색 바디에요 19년식 근데 굳이 이렇게 교환이 있는건 19년식 연식 좋은거 빼고 장점이 없는 차 같은데요 그리고 아하 그래도 파노르마 설루퍼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시트 상태 깨끗해 보이고요 S링크 들어갔고요 19인치 휠 들어가고요 어 나쁘질 않아 보입니다 8.7인치 네비 S링크 들어가고요 교환이 세 군데 있지만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어 이 차량 가격 괜찮습니다 1290,000원 16년식 모델입니다 73,000km 1290,000원에 성능 점검 깨끗하죠 어허 미세누 2개 있네요 참고로 차량이 많기 때문에 굳이 미세누 2개까지 있는거 추천 안 드릴게요 이 차는 빼겠습니다 사지 마세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 1060,000원 괜찮죠 아 옵션 너무 좋네요 옵션이 무려 535,000원 추가한 차량입니다 어허 이런 차량이 있었다니 놀랍네요 16년식에 11만키로 완벽한 풀옵션 오허 어댑티드 크로즈 LED 그리고 통풍시트 헤드업 열선 헤드업 디스플레이 통풍시트 셀러프 다 있네요 통풍 들어가고요 그리고 실내도 베이지 시트 베이지 내장제 일단 가격이 1060이면 너무 싸죠 사고가 없다면 안타깝게도 사고가 많네요 안쪽 사이드 먹었기 때문에 추천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차량입니다 890만원 너무 싸죠 16년식에 14만키로 에스링크 LED 라이트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로 교체해 놨네요 알리 등급 관리상태 A급 검정색상입니다 검정 시트 너무 싸죠 가격이 좀 메리트 있네요 타이어 트레드 대략 60% 시트의 상태 사진이 흐려서 잘 보이진 않아요 에스링크 하이패스 룸밀러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요정도 옵션이 들어옵니다 이 차량은 가격이 싸니까 그냥 추천드릴게요 너무 싸잖아요 자 이 차 미세누이 없네요 안타깝게도 두군데 뒤쪽이니까 사고이력 있음 뒤로 두군데 단순교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단순교환은 아니죠 리어 패널이에요 그래도 추천드릴게요 뒤쪽이니까 렌트 이력 없습니다 14만키로 890만원 900 이하로 900 이하면 뭐 괜찮죠 이렇게 해서 총 15대 정도 오늘 추천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보시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혹시라도 또 맘에 들지 않는다면 저희 굿모닝 추억들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언제든지 홈페이지에서 차량 많은 차량 검색하셔도 돼요 차량 번호만 알려주시면 차량 브리핑 친절하게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마저 설명 못 드렸던 SM6 LPG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